안녕하세요. 이건영입니다. 이건영의 친절한 건축 첫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유학생들에게 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유학 경험이 있고 또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 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져왔고요. 사실 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해외에서 제 유튜브를 조금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건축 유학생들이나 또 유학 공부를 마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한국의 상황을 궁금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무래도 유학을 갔다 온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에 대해서 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떠나서 현재 유학에 나가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설계사무소나 미국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학을 가게 된 그런 목적, 동기 그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유학을 나가기 전에는 뭔가 좀 굉장히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부단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나갔는데 현재 나가서 또 적응을 하다 보면 적응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그 현장에 그리고 또 그 현지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익숙해지면서 사람의 마음이 좀 느긋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목적과 동기 부분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이제 서서히 마치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잡을 구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게 유학의 순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옵션은 그래서 유학이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했었을 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H1B 비자를 받아가지고 3년, 3년에서 6년 정도를 체류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미용 조건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용 조건 신청을 하게 되면서 고민하는 게 한국에 들어갈 것인가 미국에 정착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미국 생활 10년 정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석사했었던 분들 또 박사까지 했었던 분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현재 그 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렇게 보면은 좀 개개인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분들도 많고요. 미국에 또 눌러 앉아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각각 또 다른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에 계속 눌러 앉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에 들어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다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또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유학을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설계사무소 경력이 있는 분하고 설계사무소 없는 분이 바로 유학을 나가서 미국에서 설계사무소 경력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유학 나가기 전에 경험이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학을 아무래도 나가기 전에 한국의 설계사무소 상황을 조금 좀 보셨던 분들 보셨던 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한 문화를 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런 설계사무소 경력이 없이 미국에 바로 나가서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설계사무소나 직장 경험이 미국이 처음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직장 문화나 그런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유학을 가셨던 분들이 설계를 하고자 또 건축가가 되고자 유학을 떠나지만 실상 유학을 끝내고 미국에서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미국 건축사까지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계속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뭐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또 설계사무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지 난다는 거죠. 미국 생활과 한국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다시 건설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흡회도 많이 봤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대형 사무소로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대형 사무소로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디자인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서서히 한국 경력을 쌓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학 끝내고 한국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고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고민만 할 뿐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서서히 현지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본인이 어떤 사무소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안 사정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부부간의 그런 현지 적응이라든가 결정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는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얼추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5살 때 한국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하셔서 들어와야 돼요. 애가 미국에서 현지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해버리면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의 나이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버리면 한국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12학년 같은 경우를 다 미국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2학년 정도는 다시 미국이 현지에서 정착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결정하셔서 들어와야만 한국에서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현지에서 적응을 계속하면서 정착을 하면 현지에서 미국 건축사를 따서 미국 건축사를 가지고 오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미국 회사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승진을 하고 파트너로 올라가면서 정착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애들이 다 대학을 가고 나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또 특히 박사까지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교수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계속 현재 있으면서 교수 자업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한국 학교, 한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적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와서 대학에서 빨리 적응하면서 교수 자업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부분인데요. 과연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설계사무소를 잘 다닐 수 있을지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사무소를 열어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현지의 생활과 한국의 생활이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 들어오신다면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빨리 적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상황들을 다 참아내면서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 사무소에 들어와서 이제 설계 업무를 하시더라도 미국의 설계사무소 문화와 한국 설계사무소랑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한국의 그 문화를 미국에 비교하시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현지 생활을 오래 한 만큼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자기 스스로 외국 생활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한국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있고 새로 한국 생활을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려운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이겨내서 현장에서 겪으면서 헤쳐나가야 될 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피부로 와 닿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편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이겨내는 분들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내심과 그리고 성실함과 노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201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큰 사무소에서 대략 3년 정도의 실무를 했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사직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3년 동안 했었던 일은 현상설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파트에서 현상설계 업무를 3년 동안 진행을 했고 거기에 나름 소기의 성과도 있었고 나름 또 떨어진 낙선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한다면 나름대로 좀 잘 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적응을 하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또 내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결정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또 다른 사무소로 이적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시점에서 내 사무소를 오픈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또 그때 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3년 동안 경력을 쌓고 오픈을 해서 현재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독립과 정착을 하는 그 시간은 정말 또 다른 인생의 굉장히 어려운 또 개척해야 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대사무소로 가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무소를 오픈해서 자리 잡기까지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건축사 한국 건축사를 따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이 주제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 들어올지 미국에 눌러앉을지 현재 눌러앉을지 그런 얘기들은 제가 했습니다만 유학의 목적을 한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유학을 나가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갔는지 그리고 유학이 다 끝내고 그 목적과 동기가 굉장히 흐려진 상황에서 다시 내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그 유학에 대한 목적을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면서 이겨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적응 시간이 굉장히 힘든 만큼 한국에 와서도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저는 자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외국에 나와서 고생을 했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기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뜻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간 경우가 건축에 대한 실력과 설계에 대한 능력과 디자인 능력을 고민하기 위해서 유학을 나갔습니다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내 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내 사무소와 자유와 독립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소를 내렸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저는 걸어왔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신다면 오히려 결정하는 데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현지에서 외국 현지에서 외롭게 힘들게 싸우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한국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변의 상황과 개인의 상황 또 가족의 상황을 잘 염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이었습니다.